내가 일단 뭘 갖고 왔어. 어떤 거요? 이게 그냥 무거운 게 아니야. 보고 놀랄 수도 있어. 우와! 수박? 장난 아니지? 야, 아직도 시원해. 이거 일단 냉장고에 넣어놔야 될 것 같아, 그치? 오빠, 근데 여기 냉장고가... 있지. 있는데... 들어갈 공간이 있지? 풀인데? 풀이에요. 뭐? 다 넣어놨네.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과일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수박은 절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쟤는 안 될 것 같아. 담가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치? 야, 너 천하문만 찍어줄게. 아, 이거 싹 잘라야 되는구나. 이거 봐, 여기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이거에 수박을 담아놓으면 안 되나? 얼음에 해가지고? 괜찮지. 얼음에 해야지? 괜찮지. 너무 좋은 아이디어. 오빠,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저 수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요. 여기에 얼음이 있더라고, 냉동실에. 물에서 얼음 넣어서 좀 띄워놓을까? 생각보다 수박이 좀 많이 커. 더워. 될까? 찍어, 찍어. 될까? 밖에 나가서 해볼까요? 흘릴 수가 있잖아. 물이 많이 이렇게, 그치? 넘칠 것 같지? 어떡해. 네가 봐도, 그치? 아니지, 물을 넣으면 안 되지. 얼음만 넣어야지, 얼음만. 아, 얼음만? 그치, 얼음만 넣어야지. 맞아? 응? 맞아? 맞을래? 얼음 밑에 좀 깔고, 얼음 밑에 좀 깔고, 수박 넣고, 사이에 더 얼음을 냈던 것 같아. 응. 버리고, 근데 이거를. 근데 물을 어느 정도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근데 물을 어느 정도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네. 이거 자체가 커서. 이렇게만 해놔. 그래도, 백태는 써내줘야. 우리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하필이면, 그렇게 잘 모르는 애들 셋이 뭐, 모르겠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 시원하다 여긴. 아, 고마워.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상우 형님입니다. 상우 선배님이요? 아,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우시죠? 머리 자른 거야? 네. 아, 우리나마 있는 거야? 아니지? 지금 왔더니,